제주 제주 투 제주스 엑스플로어 2018 제주 선교대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축제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특별한 수련회인 만큼 모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겠죠? 제주도의 17개 교단, 430개 교회가 참여하고 전국에서 만명에 가까운 CCC 학생들이 이곳 새별오름으로 모였습니다. 제주 선교대회를 기도하며 준비해온 제주 성도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이곳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 한 5곡에서 7곡 정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새별오름을 돌면서 축사 기도와 함께 선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CCC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제주에 있는 460개 교회가 이것을 기점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더불어 CCC에 많은 간사님들, 순장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수고와 땀이 우리 모두의 은혜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련회 동안 리포터를 맡게 된 박주영, 김가영, 순장입니다. 2018 제주 선교대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네! 두 분 거리는 가지마 않고 오신 여러 순장, 순하님들을 지금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제주 선교대를 위해 학생들을 신속히 시작한 분의 제주들 앞에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현재 성기는 자리에 서 계시고 있는데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무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젊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도에 오셨는데 제주도 소감을 온몸으로 표현하자면 마지막으로 제주도 3일 시에 한번 설명할 수 없겠는데요. 제! 제발! 제! 주! 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 제주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정말 기대하고 왔습니다. 지저스 폴! 제! 주! 제! 주! 제!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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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어디서 타는 냄새 나지 않나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고 계시잖아요. 전국에 120명의 기수단이 등장하고 박성민 목사님과 신권식 목사님의 힘찬 괴일 선언으로 본격적인 수련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영적인 축제! 뜨거운 경배와 찬양으로 그 열기는 더해만 갑니다. 미리 떠나는 세계선교! 이곳은 새별오름 주 집회장 뒤편에 마련된 선교 박람회 현장입니다. 무려 60개가 넘는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어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선교 박람회는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각 나라의 선교 정보뿐 아니라 비전과 진로를 찾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BCD 각 그룹별로 하루씩만 참여하는 일정이니 더 꼼꼼히 놓치지 않고 살펴보아야겠죠? 이벤트 하나! 스탬프 투어! 주 집회장 곳곳에 있는 스탬프를 모아라! 이벤트 툴! 보물찾기! 천국은 마치 땅의 감춤인 보아! 수련의 자원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두 이벤트 모두 수련의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각 이벤트 상품은 19오퍼샵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19오퍼샵이 뭐냐고요? 잠시 광고 보고 가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